이런 시장 안에서 또 우리는 내일장의 전략을 세워봐야겠죠. 내일은 연휴이기 때문에 금요일 마지막 거래일의 모습은 어떨지 미리 좀 예측한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이번 시간 이화진 과장과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금요일에도 또 나오시나요? 네, 이번 주에 나옵니다. 이번 주는 이틀 나오시는군요. 오늘 저희가 잠시 아일리아 이야기했잖아요. 삼촌당지아 이야기했는데 저희 시청자분들이 요즘 이런 가짜뉴스 때문에 힘들어요.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요즘은 안익된 굴뚝에 연기가 나기도 하더라고요. 말들이 많습니다. 이번 김 과장님이 혹시 보신 내용 있으십니까? 그렇죠. 저는 삼촌당을 한 10년 전부터 계속 꾸준히 봐왔었고 옛날에는 3만당, 3만당 할 때부터 봐왔지만 물론 이 회사를 좋기도 했고 수익도 나긴 했지만 한 가지 좀 단점이 있습니다. 그만큼 예전에 신용 비율이 12% 있습니다. 그 말은 물론 아까 김진만 대표님도 얘기를 했지만 이 회사가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옛날 과거 자료를 통해서도 이 신용 물량이 털려고 하는 흔히 말하는 흔히 쪼쪼쪼기라고 얘기합니다. 특히 여의도에서는. 그런 종목들이 항상 삼촌당 제약들의 많은 이슈들이 많이 왔었고 타격을 받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신용은 많이 줄였죠. 지금 아마 5% 밑에까지 줄였을 겁니다. 진짜 예전에 3, 4년 전만 하더라도 신용 비율이 12%다. 거의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할 정도로 그만큼 레버리지가 많은 종목이다.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아일리아 본질만 봤을 때는 충분히 성장성이 있고 실적이 좋기는 한데 그만큼 다른 바이오 종목들 대비해서 삼촌당 제약이 이런 이슈들이 이게 간간히 항상 매년 만에 좀 나왔던 게 좀 발목을 잡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뉴스에 타격을 받으면서 자꾸 투자 심리를 훼손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었던 대표적인 기업 종목이다. 라는 코멘트 들어봤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내일장의 전략을 좀 미리 세워본다면 금요일 시장은 어떤 게 가장 중요할까요?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 금통이 열리게 되고 물론 이제 목요일 날 목요일 시장 그렇죠. 목요일 시장 CPI가 열리긴 하겠죠. 이제 오늘 사실 아마 오늘 오전에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하고 나면서 사실 애국인 수급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올 거다. 사실 삼성전자 지수 비중에서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때는 30% 비중까지 지금 올라갔었지만 그만큼 삼성전자에 대한 비중이 줄어들었고 삼성전자가 만약에 오늘 이런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다고 하게 되면 오히려 지수 플레이가 본격적으로 성장하는 구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이제는 본격적으로 실적 시즌 기간에 그리고 주요 섹터에 대한 이 정도 투자가 굉장히 유효하다고 본다고 하게 되면 일단 금통에 대한 종료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난주 고용지표 잘 나왔죠. 물론 이번에 CPI도 제가 봤을 때는 2% 초반 때까지 나올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1월 달에 FOMC 입장에서는 동결이나 아니면 25BP까지 간다고 했을 때 그럼 이제 이 창렬 한국은행 총재는 이 카드가 과연 50BP까지 갈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 한다고 하게 되면 그만큼 외국인 매도세가 좀 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금요일 날 금통이가 예정대로 50BP가 나온다고 하게 되면 생각보다 지장은 좀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통이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종목 보기 앞서서 지난번 성적은 어땠는지 보시죠. 10개 종목 중에서 무려 10개 종목의 투자액은 다 맞춰주셨습니다. 높은 적중제 기록하고 있고요. 오늘 워크 100%의 힘 한번 보도록 하죠. 투자자분들이 많이 검색한 대표적인 종목 반도체, 2차전지, 제약, 바이오, 비철금속 등이 있고요. 종목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삼성전자를 제일 많이 검색할 수밖에 없었던 하루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 펩트로운, LG전자, 태성 등이 있는데 첫 번째 수상한 종목 무엇을 볼까요? 에스카이닉스 3.73% 하락입니다. 좀 에스카이닉스의 입장에서는 삼성전자 넣어놔주면 적당히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계속 삼성전자가 오르면 에스카이닉스도 같이 올라주고 떨어지면 떨어지고 예전에는 경쟁사라고 생각해서 반대되는 모습이었는데 그냥 반도체 겨울 때문에 에스카이닉스도 같이 매를 맞죠? 그렇죠. 오늘 한마디로 하면 에스카이닉스 비교에서는 너 때문에 이게 뭐야? 라는 한 줄이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삼성전자가 못해서 에스카이닉스가 못할까? 이제 이 시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3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은. 물론 오늘 대략 5.6조 DS 부문의 컨센이 대략 나왔었는데 4.2조 정도 나왔죠. 그중에서 이제 LSI, 파운드리 쪽에 대한 1점 대략 4조에 대한 적자가 나오면서 4조 초반대에 영업 이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디략 쪽을 지켰느냐. 이게 우리가 저도 여기서 계속했지만 2분기 실적 발표 때 그때 전영원 부산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3분기 때는 디략 쪽의 매출에서 우리가 HBM 10%까지 올리겠다. 그랬는데 오늘 한 말은 물론 이제 반성문도 보냈고 그러면서 이제 HBM 고객사, 지연 이슈. 결국에는 약속을 못 지킨 게 중요한 거고. 그럼 이제부터 뭐냐. 당연히 이제 SK하이닉스가 다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하이닉스는 12단 뿐만 아니라 16단 반도체도 이제 거의 통과 가능성이 4분기나 내년에 1분기 쪽으로 나올 것을 보이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아직도 지금 8단에서 지금 머물고 있는 상황이라면 결국에는 이제 같이 갈 수는 없고 이제 따로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오늘 오히려 SK하이닉스가 많이 빠진 건 아쉽겠지만 오히려 저는 이게 기회라 좀 생각을 하고 물론 저도 이제 스테스 자체를 삼성전자 쪽에서 SK하이닉스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SK하이닉스가 대략 이번 달 말쯤에 실제 발표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물론 이 전만치 하향 리포트가 많이 나왔습니다. 오히려 저는 그것보다 컨셉보다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 가지 우려할 점은 최근에 있다는 스팟 가격에 계속 빠지는 게 문제죠. 지금 디랜 랜드 쪽에 계속 빠지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 실제에 대한 컨셉보다 생각보다 부합하지 못한다면 조금은 매수세를 조금 천천히 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하지만 내년 1월 1분기, 2분기를 봤을 때는 일단 SK하이닉스가 빠르게 올라갈 가능성은 크다는 쪽에 조금은 한 표를 더 던져주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때문에 맞지도 않아도 될 매를 맞았기에 가격적인 매력 가속하고 여기에 우리는 달라라는 것만 보여준다면 매수가 더 강하게 붙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의견이죠? 네, 그 의견입니다. 네, SK하이닉스는 그 의견 드리겠고요. 다음 수상한 종목 후보 보시죠. LG전자입니다. 5%가량의 하락으로 장을 마쳤어요. LG전자의 어닝 서프라이즈는 도대체 언제 볼 수 있는 걸까요? 네, 아마 작년 한 3부기 때 살짝 깃대 한번 했던 것 같은데 그때가 아마 특히 유럽 쪽 프리미엄 가전제품이 너무 잘 팔려서 갑자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마 이번 오늘 실적 부진은 저도 생각보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 정도까지는가? 물론 이제 연결법인 LG 이노텍이 아이폰 정말 부진하고 실제로 출연한 것도 생각보다 안 나왔고 물론 월말에 인텔리전시하고 내년에 해외 쪽에 본격적으로 다국어 지원 서비스가 나간다고 하면 모를까 일단 지금부터 당장은 아이폰 실망이 맞고 그럼 LG 이노텍에 대한 연계 실적에 대한 법인 자체가 어느 정도 영업이기 오늘 크게 어닝 쇼크가 나왔던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한율 채권 빠진 것도 있고 거기다가 해운인 운임, 운임가기 인상이 좀 올라가다 보니까 그런 원가에 대한 부분들이 비용 부담이 굉장히 컸었다고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최근에 LG 전자의 상승은 저는 이번 실적으로 생각해서 들어왔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LG 전자는 구조적 변화가 지금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구독형 서비스, 가전에 대해서 구독형 서비스로 본격적인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측면이고 거기다가 데이터 센터 칠러용 쪽에 신형 성장 산업이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쪽에서 매출 비중이 좀 더 커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이제는 LG 전자는 저는 고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나아질 일만 남았다. 그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수상한 정부 후보도 보시죠. 진짜 수상한 태성이. 네, 지난번에 김태성 본부장님, 김태성 본부장님이 태성을 이야기하고 갔었는데 오늘 또 갑자기 하락하던 주가가 반등을 했습니다. 이슈가 하나 있었나요? 기억에는 이슈라기보다는 최근에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었고 물론 이제 오늘 LG NEC 솔루션의 실적 발표가 여러 방면에서 기대감을 좀 많이 올려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회사도 예전에 7월 달에 중국, C8에 관련된 벤더 공급사로 선정되기도 했고 물론 이제 글라스 기판 쪽에 대한 기대감이 좀 시장이 크게 좀 부각되는 측면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최근에 엔비디아 쪽에서도 AI 칩 관련 수요에 대한 기대감지 복합적으로 좀 나온다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2차 전지 벤더 공급사와 그리고 글라스 기판이나 이쪽 AI 수요 관련된 칩 수요로 인해서 본격적인 성장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아닐까라는 측면에서는 태성이 굉장히 좋아질 수는 있겠지만 물론 이제 이게 오늘 특별히 나온 이슈도 아니고 계속 그 전에 나왔던 부분들이 수급적으로 좀 많이 올라왔다는 측면에서는 물론 고성장을 갈 수 있는 흐름은 맞기는 하겠지만 지금 당장으로서는 따라잡기보다는 일단은 한번 지켜보는 쪽으로서 한번 보아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해서 일단 스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성도 엘젠톨의 실적을 보고 또 한번 환기가 되면서 전일의 급락을 오늘 오히려 반등으로 급반등으로 바꿔냈다. 그런데 여기서 따라가긴 좀 위험하기 때문에 스톱 의견 드리겠습니다. 정말 수상한 종목으로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어서 다음 수상한 종목 후보는 제일 M&S입니다. 밑거리가 좀 길게 날렸어요. 결국 1.95% 상승만 유지하고 마감을 했는데 보니까 이 방산 모멘텀도 있더라고요. 어떤 회사입니까? 이 회사가 방산이라는 배터리 쪽으로 다 하고 있는데 배터리 쪽은 전극공축 관련된 미스 장비, 미싱 장비를 좀 하고 있는 측면이고 사실 이것도 오늘 어떻게 보면 LG 앤솔리의 예약을 좀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도? 거기다가 방산 같은 경우는 추진체 관련 이슈도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저는 일단 3분기 실적의 가장 주도 섹터 중에 하나가 방산 섹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현대로템이나 그리고 하나에러스페이스 그리고 에라지 넥슨 같은 회사들이 3분기 때 대부분 다 어린 서프라이즈와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당연히 그 입장에서는 이제 제일 LMS 같은 경우도 수요를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분위기가 지금 배터리 하는 물론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방산을 하거나 일반 장비 하는 업체들이 약간 어떻게 보면 살짝 이제 거쳐 놓는 그렇다 이제 2차전지 장비 회사들이 하나 둘씩 좀 많아지고 있는데 저는 제가 봤을 때 오늘이 2차전지가 어떻게 보면 숫자로 정면되는 바닥을 찍는 날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런 회사들이 특히 미신 장비 회사들이 본격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는 이제 멘텀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도 장비 주겠네요. 확실히 오늘 시장에서 2차전지 소재만 볼 게 아니라 장비를 봐야 된다라는 입장이 지금 세 번째나 나왔습니다. 그 의견이죠? 네, 그 의견입니다. 그 의견 드릴게요. 마지막 수생한 종목은 오늘 낙폭이 큰 LG생활 건강입니다. 8.06% 하량 마감했는데 그 중화권 증시는 굉장히 뜨거웠고요. 그래서 오늘 꼭 그것만은 아니지만 엔터주들도 모처럼 반응을 했는데 왜 LG생활 건강을 포함한 화장품 주들은 반응을 못했던 걸까요? 일단 저번에 아모리퍼시픽 관련해서도 얘기를 했지만 3분기 실적은 일단 다 안 좋습니다. 중국 쪽은. 우리가 중국 관련 경기 부양 측은 9월 말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걸 해봐야 영업이 2, 3위 정도 그 전에 했었죠. 그러면 애초에 아모리퍼시픽에서도 3분기 실적에 중국 쪽은 더 안 좋을 수 있다고 얘기를 했고 특히 500억 정도 적자를 더 나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모리퍼시픽이나 LG생활건도 마찬가지지만 오히려 실적 발표한 이후에 주가가 리스크 소멸로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두 개를 꼽으라고 하면 저는 일단 아모리퍼시픽이고요. 왜냐하면 북미 쪽에 대한 비중이 오히려 더 많이 올라가고 있고 실제 성장이 높지만 LG생활 건강은 아직까지는 오프라인 매장 철수가 아모리퍼시픽보다 약하고 아직까지는 중국 노출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중국 경기 부양 측이 좋다고 해서 실적이 굉장히 빨리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중국 쪽도 프로야와 같은 이미 로컬 코스메틱 회사들이 워낙 기술력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경기 부양 측이 한다고 해서 소비는 늘 수 있지만 당연히 LG생활건강 갈 수 있는 범위가 옛날 우리가 2015년, 2018년처럼 그렇게 올라갈 수 있는 환경도 아닌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모리퍼시피 입장에서는 중국 쪽 적자를 빠르게 해소시킬 수 있는 측면에서는 모멘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여기서 우리가 중국에서 대발 터뜨리겠다는 것은 아직은 너무 시기상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스톱입니까? 네, 스톱입니다. LG생활건강 스톱입니다. 저희가 앞서서도 중국몽의 국내 수혜를 볼 수 있는 정보 무엇이 있을까를 이성사님과 다뤄봤는데 당시에도 화장품주는 안 나왔어요. 차라리 의류로 FNF를 가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소비재단에서 탑피 골라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보세요. 전체 10개에 대한 투자 의견은 어떨지 보시죠. 해성과 LG생활건강만 스톱이고 나머지 8개 종목 주셨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의 베스트 종목은 무엇입니까? LG에너지솔루션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을 줬습니다. 확실히 전기차 포비아 때부터 분위기가 바뀐 것 같아요. 일단은 오늘 딱 공시 나오자마자 새롭게 또 벤츠 관련 공급계약 공시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계약금은 비공개지만 일단 시장에서는 한 수조 원짜리 공시라고 생각하고 있고 4680은 테슬라 양산까지 있죠. 이제 테슬라, 벤츠 어떻게 보면 LG에너지솔루션 입장에서는 본격적으로 공격적으로 정설과 생산을 할 곳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시장에서 마쳤습니다. 보통 대부분 여의도 기관 애널리스트들이 3분기 실적을 바닥을 점쳤는데 사실 그것보다 굉장히 어린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이와 관련된 오늘 TCC 스토리나 동원 시스템제나 여러 회사들이 부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4분기 때는 2차전지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 끌어갈 수 있는 웬툼 충무의 전 개인적으로 나올 수 있다고 보이고 있고 물론 이제 변수가 미국 대선이겠죠. 한 달밖에 안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미 대선 결과도 체크를 하면서 일단은 대응해 나가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LG에너지솔루션 오늘도 빨간불로 마감을 했습니다. 가격 전략을 세워봤을 때 그럼 현재 비중을 확대해도 되는 타이밍인가요? 사실은 저는 오늘 3년 시점 발표가 나올 줄 몰랐어요. 만약에 다음 주로 생각했으면 이번 주에 저는 조금 차트적인 측면에서도 정말 어떻게 보면 수급이 모이는 차트였기 때문에 일단 한번 올라왔지만 기회를 한번 더 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급하게 따라가지 말자라고 생각하고 있고 적어도 저는 이번에는 50만 원은 충분히 넘길 수 있다 생각하고 있으니까 40만 원 초반대에 오게 되면 조금씩 비중을 늘려 한번 가보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향구간보다는 조정받을 때 그 안에서 박스권에서 상단까지 내려왔을 때 매수했다가 50만 원은 충분히 넘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